쿵, 자우리들의 투리버 잔뜩 먹으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아깐 피자를 잔뜩 먹으면 돌아왔는데 이번엔 왜 안 자지? 아서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왜? 뭐가 생각났어? I'm hungry 나 핫바, 핫바 하나만 더 먹고 올게 원래도 많이 먹었지만 바뀌고 양이 더 늘었어 불량 감자랑 싸웠어요 나 웬일을 좋아할 수 있구나? 어? 평생 이래서 할 수 없는 거 쪼아서 먹든지 말하든지 하나만 해 어때? 아 가방 내놓으라고 응? 응? 우와 가방 멋지다 응? 줘봐 안 돼 안 돼 내가 셋 셀 테니까 놔 하나 하나 둘 아니 저것 봐라 너 오늘 제목 걸렸어 어? 아서야 그냥 가자 무서워 걱정 마 리아야 내가 누구야? 누구긴 쪼아쪼아쪼아서지 노 노 나는 지금 쪼아서가 아니라 I'm hungry 남들 눈엔 어른이라고 아 맞다 잘 보라고 야 뭐하는 짓이야? 하나 씨 어떤 놈이 씨 I'm 강희 친구를 괴롭히는 건 너노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불량감자 우리 불량한 친구 나랑 얘기 좀 해볼까? 아니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좋아서 거봐 내 말 맞지? 몸이 바뀐 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 와 내가 엄청 무섭더라니까 흥 또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어? 몸이 이상해?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또 또 또 또 또 빨리 화장실 갔다와 어 알았어 금방 갔다올게 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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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남자지 아 아 아 아 앗! 으이그, 쪼아서 이건... 아소가 떨어뜨렸구나 나와라! 나와라! 여보세요? 나와라! 돌아온다! 어떡하지? 나와라! 나와라! 어떠세요? 개척 미용실입니다! 그래, 어쩌면... 나와라! 이게 왜... 감자? 아니, 이 맛은? 원 포테이터, 투 포테이터, 쓰리 포테이터, 컵! 파이 포테이터, 식스 포테이터, 세븐 포테이터! 으응! 동글동글 동그라미, 케첩을 쭈욱! 방글방글 스마일, 케첩을 쭈욱! 이렇게 쭈욱! 저렇게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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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의 회오리 모양이 마치 내 미각을 자극하는 맛의 소망돌이 같아! 바삭하다 바삭해! 바삭함이 내 혓바닥을 마구 친다! 바삭함이 내 혓바닥을 마구 친다! 나 왜이래! 어? 여기 아닌가? 죄송합니다! 맞... 맞는데? 이렇게 하면서 쪼아서 갔겠다 아서야 왔어? 리아야 나 이제 어떡해 왜 다시 변한 걸까? 그러게 왔다 딸국질 꿈에서도 이번에도 딸국질을 하니까 변했어 딸국질? 응 딸국질 하면 다시 변할지도 몰라 이 핸드폰이 울리면 음식이 소환되고 그걸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? 다시 딸국질을 하면 다시 변하고? 아 몰라 몰라 아 모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 있어? 나는 멋지게 토마토 케첩 더 더 멋있게 만들 거야 동글동글 동그라미 케첩을 또 다른 장면이 존경할게 똑같은 그 father의 저희는 알았어 그래서 생리하cept 시계가 저희는 못 사이로 닦을 하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pense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죽는 게 그렇지 창두